현직 외교관이 일본 주간지와 인터뷰를 한게 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본 주간지인 주간현대라는 곳과 인터뷰를 가졌어요 현직 외교관 관계자라고 합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추석 연휴에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밝힌 문재인 정권과 외교부의 의사소통이라는 제목으로 주간지에 실린 거예요 자 여기가 일본 단순 찌라시다 이런 데가 아니라요 판매 부스가 세 번째로 많은 주간지라고 합니다 유력한 주간지라 인터뷰를 가졌다고 하고요 또 앞서 설명드렸지만 추석 연휴 중에 인터뷰가 진행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니까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상쾌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추석에도 사무실이 불이 켜진 곳은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 정도다 우리는 다행히 아무런 권력도 가지지 않아 모처럼 휴가를 만끽하고 있다 라면서 뭔가 좀 쉬웠다 라고 하면서도 뭔가 좀 씁쓸한 표현을 산 거죠 자 조국에 대한 이야기 묻습니다 양파남이라 불리는 조국의 임명 배경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외교부 사무실에서도 조 장관의 기자간담회 그리고 청문회는 화제가 됐다 하지만 우리 외교관들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하면서 이런 말 했지 않아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그때 대통령이 말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외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명 여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임명하면서 어떤 변명을 붙일지 고민했을 거다 라고 딱 잡아서 이제 국문들도 다 알고 있군요 그렇죠 이미 공직사회는 다 느낌이 쓴 겁니다 그리고 임명 강행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무리한 수법이다 라고 딱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양파남이 지금 조국을 조국이라 안 부르고 양파남이라고 합니다 그 양파남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건 일본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나도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을 모시며 날마다 절감하지만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는 정권이다 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이 될 수 있는 청와대와 외교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외교정책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내라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는 관습적으로 두 개의 안을 지참한다 즉 청와대에서 야 우리 지금 이런 외교적 이슈가 있는데 좀 아이디어를 내봐 하면은 외교부에서는 최소한 두 개의 안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세 번째 안이 청와대에서 내려오면서 이것으로 해줘가 된다는 거예요 즉 외교부에서 안건을 막 보냈어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에서는 야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거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지금 독선적인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안이 뭐냐 우리가 내부에서 최악의 경우를 판단해서 절대 청와대에 올리지 않는 중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검토해 봤는데 이거는 외교사항으로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소미아가 딱 이런 사례인 겁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런 패턴이 2년간 벌써 몇 차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고요 또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다 좌지우지한다 라고 지금 직설적으로 말한 것이 외교부는 결국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지령을 묵묵히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때로는 청와대 요청으로 외교 정책을 건의하기도 하지만 채택된 경우는 거의 드물다 거의 청와대로부터 있을 수 없는 지령이 내려오는 일이 적지 않다 앞서 한 말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또 외교부에서 국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내린 행동이 비난받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는 외교부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시녀 역할한다 시키는 것만 하는 왜냐하면은 자기는 정말 국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장했는데 이게 오히려 욕이 돼서 돌아오니까 아휴 그래 청와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국익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지령을 실행하는 습관이 생겨버렸고 정말 창피하고 이러다가는 희생자는 결국 한국 국민 아니겠느냐 결국 청와대가 보는 것이 첫째도 둘째도 북한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지소미아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 좀 한 건데 지소미아는 원래부터 종료하고 싶어 했고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도 지금 빼고 싶어 한다 심각한데 미군은 한반도에서 나가달라는 게 약간 본심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외교관의 시간인 거고요 심지어 볼턴이 얼마 전에 해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청와대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내용을 또 일본과의 원로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볼턴이 강경파로 알려졌는데 아 이 사람 빠지면 이제 북한 문제에서 우리가 좀 수월하겠네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미쳤군 그렇죠 근데 또 물어보죠 그럼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사소통 청와대 안에 누가 외교를 주도하길래 그러냐라니까 문정인을 언급합니다 외교안보분야에서 문정부의 중요한 인물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다 현재 문재인은 외교안보문제를 문정인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인특보는 또 최근 학생과의 질의응답에서 미국 대사관 앞에 하는 그 데모를 예찬한 듯한 발언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난 9일에 문정인씨가 어떤 강연을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우리는 왜 미국의 눈치를 보느냐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거 질문한 학생도 약간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답한 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걸리지 않는 금강산을 왜 운용하지 않느냐 라고 청와대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서 대모하는 시민의 행동만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문정인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외교관이 지금 이 정권의 외교안보는 문정인이 좌지우지한다라고 발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소미아가 폐기되고 사드가 아직도 무슨 환경영향평가관이 뭐냐 하면서 아직도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고 바로 이런 거 조국 임명도 결국 이 문재인 정권의 독선 청와대 독선과 오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는 원래부터 다 알고 있었고 어차피 우리가 정말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봤자 욕만 먹으니까 지금은 청와대가 시킨 대로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시녀 역할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토론하는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문정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얼마나 많이 보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문정인이 미국 대사 안 간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박수도 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아직까지도 결국에는 문재인의 복심은 문정인이다 문정인이다. 문 문 라인이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를 다 말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걸 바라야 될 텐데 이분들은 왜 국종만 잘 되는 것을 바라는지 그거가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궁금함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말이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들이 다 현실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또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이 정부는 뒤질 거예요 누가 이런 인터뷰에서 일본과 이렇게 접촉하는 외교관이 누구야 또 사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외교관은 뻔히 알고 옷벗을 각오를 했네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문재인을 지지하고 모두 다 문재인을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런 패러디물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기생충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거예요 조국 얼굴을 넣으면서 애들아 아빠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단다 라고 하면서 오촌의 외곽까지 사기꾼 가족의 가장 조국이라면서 2019 문재인 감독의 국가의 비극 기생충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옆에 보면 서울대 옆에 기대면서 했던 패러디 물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지금 문재인 정부 제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인데요 애초에 장관으로 올라가서도 안 되고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의 교도소로 가셔야 될 분이 지금 장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제가 어제도 유재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마는 그 유재수라는 인물 분명히 뇌물 받고 뭐 했다는 정황 다 나왔는데 감찰 무마됐고 지금 그 사람이 부산시에서 또 부시장으로 또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냐 뭐 정의를 지향하고 뭐 촛불을 들으면서 촛불이다 뭐다 했던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보여준 모습 그 누구보다 위선적이고 그 누구보다 역겨운 모습을 보여준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당의 삭발 투쟁 어우 저는 늘 응원하고 지지하죠 하지만 삭발 투쟁을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국당이 가열차게 또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열차게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신의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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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